가수들의 스승님이시고 세계 댄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신 월드와이드 댄서입니다. 경증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.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있죠. 나는 좀 왜 남들이랑 다르지? 끼지 못할 것 같은 느낌. 내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긴 있었어요. 항상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 불편함을 내가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사실 이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리아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